안녕하세요! 로켓펀치입니다! 저희 지금 앞에 뭐가 있죠? 앨범! 저희 데뷔 앨범이 나왔어요! 오늘의 데뷔 앨범이 나왔어요! 저희가 먼저 여러분들보다 먼저 이 여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부럽다! 요즘 유행이라면서요 여러분? 저희 앨범을 소중하게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 뭐라고 그래요? 파우치? 파우치로 조발을 해주셨어요. 여기 이거 이름 보세요, 이름! 줄리, 연희, 수윤, 윤경, 수희, 다연! 와 너무 예쁘다! 감격! 표지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저희가 일상에 저희 핑크 파우치를 날려서 핑크색으로 물들이는 장면입니다! 짜잔! 너무 예쁘죠? 이거 이렇게 손이 안 된다 했어, 이렇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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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무 겁이 없거든! 지금 누가 뜯을 거야? 언니가 하자! 언니가 하자! 믿어갑시다! 안녕히 계세요! 첫 개봉! 언니 이거 이렇게 뜯으면 안 돼요? 알죠? 알겠어요. 여기도 뜯을게요, 그러면! 와, 아주 예쁘다! 오, 예! 잠깐만요! 여기 왔어요! 아, 제가 할게! 왔다! 와! 와! 어떡해! 이 파우치에서 꺼내니까 색깔 더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예쁘다! 와! 대박!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저희 최대의 관심사가 또 있죠? 뭐죠? 뭔가요? 여기 안에 구성품이 있어요! 아, 그렇지! 그건 잊으면 안 되지! 그럼 지금 한 번 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오! 오! 아! 이게 또 홍보소 카드라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만 주세요! 이거부터! 와! 아, 귀여워! 왜, 이거! 이거 보세요! 아, 귀여워! 하드! 하드! 이거 약간 핸드폰이나 케이스나 캐리어 이런 게 저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저 붙일 거예요, 캐리어에! 저는 핸드폰에 붙일 거예요! 그다음, 저 상품은... 한 번도! 저도 솔직히 저희 앨범에서 이게 좀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특별해! 너무 멋있어! 하나, 셋! 자라, 다섯! 아! 아 귀여워! 아 이거 이거 봐! 아 예쁘다! 아 고래대 작아지네! 돌고래대 있어! 이러보세요 여러분! 귀여워! 보여 드려 보여 드려! 귀여워! 여러분 책상 위에 놔두고 맨날 보세요! 그럼요! 이거 누구야? 이러면 장치 접어놨다가 진짜 일하시거나 공부할 때 좀 지겹다 하면 딱 보는 거죠! 책상에 놓고 저희 매일매일 보면서 에너지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또 마지막 대망의 포토카드죠? 누군지 찾는 재미가 있어요! 이거는! 누군가! 누군가! 맞춰봅시다! 난 소희! 저도 소희! 소희 자신감! 난 주리언니! 아 진짜? 저는 다현이야! 다현이 다현이!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죠? 하나 둘! 아아악!!! 아 잘나왔다! 예쁘다! 수윤? 진짜! 지혜의 싸인이랑 멤버가 있어요! 수윤이 인생 첫 싸인이죠? 공식 싸인! 맞아요! 읽어볼까요? 로켓펀치의 시윤입니다. 동방음을 들으면서 함께 에너지 충전해볼까요? 두근두근더리게 해봐요. 잘 썼다. 자 이제 그러면 저의 진격적인 핑크펀치 앨범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첫 장 두근두근. 핑크. 우와 핑크. 이거 귀엽다. 트렌리스트 트렌리스트. 트렌리스트 되게 예쁘다 이거. 트렌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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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트렌리스트. 우와. 우와. 진짜 귀여워. 무슨 일이야. 되게 언니 두 명 있거든요. 주영이. 자연이랑 은경이가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아 잠깐만 대박. 물어 뜯을 것 같아. 언니가 못 다녀. 잠시만요. 오 잠깐만 주영이 대박. 진짜 예뻐요. 레전드 찍었다. 너무 예뻐. 수윤아. 수윤아. 머리 색깔이 너무 예쁘다. 진짜요? 완전. 오늘 워싱 형 태극이다 진짜. 저희 관세가 제일 중요하죠. 아 이거 그거 내. 사우 앞에 붙어있는. 아. 반수만. 보셨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 첫 번째 컨셉에서. 여러분들. 저희가 걸 크러쉬 컨셉으로 사진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저의 또 새로운 면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칠이 마이로 옆에 있는 핑크색 본감은 실제로 다 실제로 해주신 거예요. 진짜. 하나 다 하얀 식으로 칠해주시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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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떡해. 지윤이다. 지윤이다.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지윤아 이거 보여드려야 돼요 진짜. 고맙지. 어머. 대박. 우와. 대박. 연희 언니. 연희 언니. 연희 언니. 이거 찍어드려야 돼. 여기 약간. 옆에 샌 언니 옆에. 귀여운 언니. 샌 언니 샌 언니. 역시. 여기 소아이. 소아이 안전요원이야. 소아이 안전요원이야. 안전요원입니다. 안전요원. 잠깐 윤경아. 아 그러니까. 아. 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윤경이 배고팠어요? 지금 어디봐! 수윤이 너! 윤경이 왜 그러죠? 공일즈? 윤경이 수윤이 배고팠어요? 이거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저희 리너로서 저희 글러브 낙으로 배고파도 먹으면 안 된다고 꼭 앉아서 교육을 시키고 제가 사진 찍게 할 수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공일즈! 저희 공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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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여기 포즈도 너무 멋있다. 머리 잡았어. 다현이가 포즈를 진짜 멋있는 게 나는 것 같아. 열심히 연구를 했구만. 여기 15살 없어요. 여기 15살 다현이 잊어주세요. 우와! 아 귀엽다. 이거 뭐야? 팩트 케이크! 맛있겠다! 저희의 에너지 통통치는 에너지와 매력을 되게 엄청 예쁘게 표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예쁘다. 여기 같이 멋있으니까요. 이거 보면서 저희 노래 듣던 것 같아요. 우와! 대박이다. 연연이! 연연이! 난 개인적으로 이거 데님 찍을 때 주리 언니 이 사진을 진짜 좋아했어요. 아 맞아요. 현장에서 주리 언니 진짜 진짜 많이 봤어요. 맞아요. 이 장면 찍어주세요. 이거는 찍어주세요. 옆에 연이도 너무 옆에 연이도 표조가 달라. 멋있어요. 멋있다. 멋있다. 프리티! 진짜 대박이다. 우와 수연아! 뿌잇뿌잇뿌잇뿌잇뿌잇뿌잇뿌잇 아니 융예가 핑크색이 되게 잘 어울리는 생각보다. 이거 약간 귀엽던데 아이스크림 안 사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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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좀 비싸서 그래서 아이스크림 안 사줄 거야. 아 멋있다. 다음 다음! 아 어떡해! 땡스다! 땡으로! 이건 저희가 오랫동안 고민해서 열심히 썼던 땡스다!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아서 다 봤죠? 다 봤죠? 다 봤죠? 이거는 직접 보시는 걸로 이 앨범이 나오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께 감사하게 열심히 다 봤습니다. 진짜 진짜 CD 개봉 시간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와 예쁘다. 와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이거 진짜 예쁘다. 오케이. 말이 필요 없어. 진짜 예쁘다. 저희 이렇게 첫 데뷔한 핑크펀치 앨범을 저희가 언박싱을 해봤는데 어땠어? 너무 귀여워. 진짜 빨간다. 저희 믿기지가 않았어. 진짜 믿기지 않고 사실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진짜 어땠어요. 믿기지가 않아요. 이게 저희 앨범이라는 것도 믿기지 않고 내가 로켓 프린팅 것도 그렇고 자켓 찍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앨범이 나왔어. 어떡해. 너무 이걸 싹 보는 순간 너무 행복해가지고 저희 구성품들도 진짜 예쁘고 많지 않아요? 진짜. 파워품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도요. 진짜 파워품들. 귀여워. 이거 여러분 책상 위에 올려서 이렇게. SNS. 착한. 오늘도 이렇게. 이렇게 감성적인. 감성. 감성적인. 그거 뭐야? 감성 스파그랜. 감성 스파그랜. 아 감성 스파그랜. 이거는 진짜. 저는 진짜 나중에 봐주세요. 핸드폰에 이거 붙이고 다닐 거예요. 제가 이제 꼭 하루하루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바뀌는 건가요? 팬분들이 꾸미는 로켓펀치 앨범. 제 앨범. 어 괜찮다. 저희 이렇게 핑크펀치 앨범 언박싱을 마쳤는데요. 저희 핑크펀치 앨범 그리고 로켓펀치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핑크펀치 사랑해주기. 사랑해주기. 안녕하십니까.